상자 큰거 뭐야 저거 오우 얌이 어 쟤가 뭐 사람 다 죽이고 다이네 아 이럴지 말아 아니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 여러분 막았는데 딜이 있게 들어오는게 말이 돼요? 아 아 미친놈이네 저거 어 아니 아니 이거 말이 안돼 어 진짜 나 소드마스터 해야되나? 빨리 초템 좀 갈아야겠다 돈 모아가지고 여기 어디야? 아 여기다 남부네 칼 두개까지로 바꾸면 솔직히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큐떡이나 이런게 너무 사기라 어우 도적해버릴까요? 도적해버릴까요? 응 내가 법사진을 또 떼어 많이 아 형 다 벗어 아 너무 안일했음 내가 그냥 갈줄 알았나봐 죽어야지 아니라네 불법이었으면은 안갔을 듯 왜냐면은 해픽이 그거 있거든요 이런얘기 아 그거 한번 당하면 뒤짐 파벌 맞고 짭짭 하면 바로 죽어가지고 아 소마 좀 진짜 너프시켜줬으면 좋겠어 소마 너프하면 소마 너프하면 진짜 게임 밸런스 잘 맞을 듯 아이 솔직히 진심 이 게임의 생명은 소마 너프다 내가 소마를 하라고? 아 나는 킹캠킹거 못하니까 이 게임 오래하고 싶다고 어? 누가 저거 잡았네? ㅇㅇ ㅇㅇ 깊잎 뭘 잘 먹고 가 아 저 저 저 소마 저거 파이터인가? 파이터 되자랏! 아 이게 안 맞아? 어? 둔하네요? 굉장히 둔한 친구인데요? 어? 뭐지? 어디서 뭔가 날라왔던 것 같은데? 뭐지? 아 이 버그 때문에 이거 안 맞았는데도? 파이터 파이터 물리점 7점 내꺼 보다는 낫다 올라오려나? 파이터 야 저거 뭐야? 법사야? fir 확 익절 한번 할까요? 솔직히 익절해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? 탈측 저기 있잖아 익절하자 일찍 하자 아아~~ 도망쳐!!! 무서운 놈인지 한번 볼까? 오우야 무섭네 아우 소드마스터 아 우리가 본 얘가 아까 얘인가? 보라팀? 얘는 초보소마네 소마 너프 당한 줄 알고 사람들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너프 안당해서 다시 소마 많이 하는 듯 아우 이거는 제가 뭐지? 오우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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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링 유지링 어유 맛있네 유지 가보자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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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나의 고향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맨날 여기만 있으니까 이거 내 고향이야 불법이다 개무섭다 어? 엘법이야? 뭐야 저거 나이스 졸라 아프거든요 지금 갑자기 화들짝 했거든요 뭐야 이거 뭐지? 했거든 졸라 분탕 해버리죠 아 이게 안 맞았어? 아 기다리자 은신딜 넣을거 아니면 쏘지마 크흠 저깄다 아 이게 안 맞아? 아이 풀렸네 나 본거 같다 어? 아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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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쳤다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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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case 으이 어디 갔지? 설마 나 잡으러 오는거야? 설마 설마 아닌데 뭐 온다 저거 와 300딜 소마 쳐맞아 쳐맞아 너는 이것좀 고쳐줘요 던전본 딜 맛있네 온다 아 어 뭐야 어이 졸라 아프네 저거 도꺼인가? logos 롱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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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야 타임 또치 쫓아갔으면 잡았을 때 나이스 뭐야? 야 얘 운신은 왜 안보이냐? 뭐냐? 나만 안보였어? 밑으로 내려왔나봐 아 까비 뭐지? 싸우는거야? 누구랑? 열렸네? 나이스하네 고맙습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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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플텐데 아 뭐야 티밍이야? 벌레들 아 티밍 몰래야? 현무스럽네 진짜 졸렬하다 아 위험한데? 솔로는 솔로키만 맞네 도망쳐 졸렬 2인종인가보다 아까 그 신고 아기적인 파티 부스팅 와 진짜 아깁네 모바오 오바오 됐고 나머지는 가구에서 가구에서 소잘 소잘 시키고 상인에게 스피트 팔고 오 올초템이네 나 장비레벨 높네 잠깐만 보라활 다시 마려운데 빅투자 확실히 아까보다 데미지 팍스해졌거든요 위치가 probably about of the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지나가겠습니다 형님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톰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저기 싸운다 어? 어 x나 싸우는데 이거 이거 법사한테 먹여야되요? 어? 아니 잠깐만 법사가 뒤졌는데? 어? 가자 가야돼 이거 하앜 하악 아 시작 어 개날모 스킬 개자식 어 개날모 스킬 개자식 내 피 많이 깎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나이스 존나 잘 싸웠어 진짜 아 좀 가줄래 니들? 소마패는 보적이 있다고? 조패 씁니다 그냥 패는 정도 아니었어요 P100 보이시죠? 조패 씁니다 중국인 친구한테 개날먹소마 참 기억해 줬습니다 오우 갑오 꺼져 갑오 갑오가 이렇게 많아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돈 지렸던게 점프착지 딜레이 노리고 샷 데리고 리스테 크크 감사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나가도 되겠는데 전설 전설 끼면 약해진다고? 브로 폼생 폼사잖아 내가 봤는데 저거 끼면 사람들 그냥 오 이 게임 고인물이다 이러면서 경악함 내가 당했음 본래 실력 안 나오면 저거 만나면 저거 게임 얼마나 했으면 저딴거 쓰고다있냐 막 이럴 탈초구만 빨리 줘라 야 근데 파랑 가보검으로 써니까 뭐 소마 개세네 파랑 가보검 만드니까 나도 빨리 만들고 싶다 올라가자 이 게임이 무기 디버프가 없어가지고 소마 나와도 괜찮아 아마도 쏘면서 도망가면 되지 가세풀 제발 내 근처에 하나만 나와라 나 바로 나갈테니까 나 진짜 많이 먹었어 이 올스탯 진짜 애매한 스탯이긴 하다 이 올스탯은 얘는 그냥 그거인듯 어 그냥 저장용 뽀대용 간지용 소마 소마급 되니까 이딴거 끼고 그냥 쑥쑥 뒤져라 쑥쑥 가능한거고 로그가 이거 끼면은 황금고블린이야 여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바라봐주세요 나만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누굴 위한 뚜껑이냐고 그지? 탈출구가 안 나오나 근데 진짜 무서운게 투뎀 넣고 들어가가지고 싸웠는데 빡빡빡빡 하니까 뭐 갑자기 반필해가지고 같은 상황임 어? 뭐지? 만약에 저 친구가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 석화 막았다? 그럼 게임 터졌어 고탈이 뭐야? 고탈이 뭐야? 고탈이 이거에요? 고정탈출구 아냐 기다렸다가 나가면 돼 여기에 무조건 스폰을 함 내가 보니까 차온문 여기 고정이야 이맵에서 여기 고정을 안줄 수가 없어 가다가 만약에 또 딱 열었는데 어? 소드마스터야 어? 근데 걔가 문을 딱 닫았어 어? 진짜 농담이야 직속 게임 시작하는 거야 어어? 탈출할 데가 없는 거야 문이 다 닫혀있잖아 존나 무서워 그냥 내가 당해봤거든?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 석화 걸고 막 나가려고 해도 그냥 박쥐가 일어나세요 빡! 하면은 그냥 나 상상만 했는데도 갑자기 막 한숨이 나왔어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무장을 두 번이나 빨렸거든 저 뒤쪽에 나왔을 거 같긴 한데 가볼까? 아니 저건 못 가잖아 저기 위치가 왜 저 따구냐 어? 어? 놀게임 많네요 어? 잠깐만 누가 여기 열어놨는데? 엿먹어라! 엿먹어! 아아아아아아악 아 여기가 고탈이예요? 아 그래요? 아아아아 아 그건 몰랐네 졸려라다고? 고맙습니다 도적한테 가장 할 수 있는 극사님 당신 졸려랍니다 당신은 도적의 길을 걷고 있군요 극찬이야 하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육민첩? 아니 내가 육민첩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갖고 있을걸? 갖고있자 잠깐만 육민은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? 바지를 내가 이렇게 개발한 다음에 바지를 해도 되는거거든 죽으면 육민첩 후우 맛있네 자 다음 상자 열고 전설세트 아 이거 갑오였어? 아이 사쿠라네 괜찮아요 딴걸 많이 먹었어 900원 900원 1,000원 1,000원 250원 1,000원 1,000원 초 sad 1,000원 3,000원 5,000원 상이한테 팔고 와 물량 많이 먹었다잉 개사 뇌 일어난 열심히 유닛 20 3,000 northwest 한글자막 by 한효정